자, 2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속도, 가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도, 가수도 문제에서 이제 VT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가 중요한데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한 마리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한 마리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간은 어차피 이렇게 해서 ET로 똑같게 시간을 주고 있죠.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프 아래 면적, X 방향으로의 면적, 이게 이동거리죠? 그렇죠, 이동거리고 이 VT 그래프에서는 X 방향으로의 면적이 이동거리를 나타내고 여기서는 이제 이쪽, X 방향 쪽으로 면적, ES가 이동거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플러스 속도지 않습니까? 플러스 속도? 여기에는 마이너스 속도지,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 속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속도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S,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E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기준점이 있었다 합시다. 시작점이 있었을 때 플러스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본다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S인 상황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ES만큼 가는 이런 상황 두 가지 상황을 그래프에 그려준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은 속력이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라진다. 이것도 빨라지는 거니? 빨라지는 거죠. 이것도 빨라지는 겁니다. 둘 다 빨라지는 거예요. 얘도 빨라지는, 빨라지는 거. 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도 빨라지고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음해 방향으로 이 녀석도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빨라져. 알겠지? 둘 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음, 빨라지려면 힘을 어디로 받아야 되니?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지 빨라지겠지. 그럼 이제 힘의 방향을 표시한다면 이 녀석은 오른쪽 플러스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얘가 받는 힘들은 전부 다 얄짜 힘일 텐데 가속도의 방향이 있잖아. 가속도는 M분의 F에서 항상 가속도 방향은 누구 방향이라고 보죠? 알자 힘 방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은 방향 알자 힘 방향 예외가 없어요. 힘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라고 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속도 변화량 벡터 방향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하잖아.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항상 알자 힘 방향. 알자 힘 방향을 우리가 가속도 방향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방향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속도 방향도 그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네, 가속도도 바로 그 방향으로 방향이 있다. 힘 방향이 이쪽이지? 그렇지? 그게 바로 가속도 방향이라니까. 둘은 가속도 방향이 어떤 거예요? 반대인 거죠. 힘 방향도 반대인 거고. 됐어? 좋아.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는 사실 1번부터 5번 중에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수능 문제에는. 자, 근데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문제를 제작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제작하잖아? 그럼 1번, 2번보다는 좀 뒤쪽으로 배치하려는 심리가 좀 있어. 왜냐면 앞부분 1번이 이건 답인 거야. 바로 넘어가잖아. 1번으로 맞는 답을 잘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땡큐. 알겠죠? 밑에서부터? 5번부터. 답이 5번이야 이게. 알겠죠? 저도 진짜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문제 풀 때. 그래서 5번부터 확인을 해라. 근데 저는 이제 1번부터 해설은 해줄게요. 1번. 2t일 때의 속력. 자, 2t일 때의 속력. 눈이 있냐? 속력은 빠르기를 말하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말한단 말이야. 알겠죠? 속도의 부호는 항상 방향이라는 거죠. 운동 방향.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속도 방향은 알짜인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와 이제 대치가 되게 속도 방향이 찜. 속도의 방향은 속도는 그 운동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항상 뭐와 같다? 운동의 방향. 운동 방향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속도 방향이 무슨 방향? 운동 방향이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인데 그럼 그 절대값, 수칙값은 뭐예요? 빠르기죠. 그걸 속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이 값을 읽으면요. 플러스 방향으로의 속력.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속력.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부호는 방향이니까.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속력은 A가 B의 두 배냐? 지금 삼각형 면적이 지금 두 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시간은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각형 밑변이 같잖아요. 밑변. 그럼 높이가 얘가 플러스 V면 얘는 마이너스 2V 이렇게 돼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T일 때의 속력은 이게 지금 B지 않습니까? 그렇죠? B가 더 빠르다. 두 배다. B가 A의 두 배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눈이 있냐라는 문제야. 2번 T일 때 가하수도의 크기. T초일 때의 가하수도. 가하수도는 VT 그래프잖아. VT 그래프에서 항상 뭐죠? 기울기가 가속도지. 기울기가 가속도.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울기, 크기. 기울기의 크기. 물론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걔의 부호가 나타날 텐데 그거는 가하수도의 방향 즉, 흰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가하수도의 부호가 다르잖아. 가하수도 방향, 흰 방향이 반대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기울기의 크기는 얘가 더 크네요. 그렇지? B가 A의 두 배가 되겠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T일 때 A와 B의 가하수도 방향 틀리죠. 그렇죠? 가하수도 방향 반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수학적으로 본다면 기울기가 가하수도인데 걔의 부호 반대죠. 기울기가 하나는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 건 알지? 그렇지? 그게 바로 가하수도의 부호 방향이다. 서로 같지 않습니다. 0에서 2T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의 두 배냐 0에서 2T까지 0에서 2T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력 정말 많은 게 나오네요.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 분의 거리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있지 그게 평균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 일반적인 속력이에요. 알겠죠? 순간 속력은 말 그대로 순간 속력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순간값 시간이 매우 짧을 때 순간적인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평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인데 지금 두 마리는 2T까지라고 통제를 했기 때문에 2T까지의 평균 속력은 시간이 다 같기 때문에 거리가 더 큰 B가 두 배 크겠죠. A가 B의 두 배가 아니라 1, 2, 3, 4 다 틀렸네. 5번이 정답이야. 0에서 2T까지 A와 B의 이동거리의 합은 이동거리는 이동거리는 방향을 포함하지 않는 물리량이죠. 그렇죠? 이동거리는 스칼라 값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S랑 2S를 말하는 거예요. 합치면 3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동거리와 대치가 되는 게 이제 변이 아닙니까? 변이는 방향이 있지. 주의해 주시고요. 정답은 5번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2번이었어. 감사합니다.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